잠깐 나 좀 봐 지난번 일은 나도 시정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나도 의심해서 미안 아니야 나도 의심했는데 뭐 저기 수진아 정말 미안해 너한테 상처 준 거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내가 찬성이를 많이 좋아했어 미안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 나도 이제 그만 미워할 테니까 너도 더 이상 나한테 미안해하지마 근데 아깐 어떻게 알았어? 나 하고 싶어 했던 거? 손가락 복 응? 너 고민할 때마다 손가락 이렇게 너도 문자마 안 돼야 할 거야? 》 Centers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